이제 준비된 것 같은데요? 네 아 이제 해주세요 아 안됐어요? 네 할머니 보니까 안되는거 같아요 어? 할머니 보니까 하나 더 늘었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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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이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요 아 그래서 오늘 보여줄게요 예!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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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어린 기름도 같이 가시죠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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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린다 오지마! 보여줘! 안돼요 솔직히 이게 좀 발라비가 높으면 저도 좀 벗겼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축을 한 번 보여줄 수 없는데 빨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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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부분은 기대해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러분들 제가 마우스 하나 사셔가지고 티켓팅 연습하세요 다 하하하하 제가 안 보여줘 야 잘 안 보여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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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이거 다 기억해두셨죠? 하하하하 꼭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뱅단바이 빨리 벗기고 싶어요 하하하하 저희 둘이 직접 벗기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정리하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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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콘서트는 제가 다 치겠습니다 박수 박수 오늘 정수가 디오가 뭘 했는다냐면 영수님 동생 박수 우리 민수 정력히 원하셨어요 여러분 아아아아아아 아ㅇㅇ 눈소년 사겼어 우리 피부가 달라졌어 타켓만 앗 네가 머리 파마! 퍽퍽퍽 대박순이에요 이게 저, 뭐야 머리 짧게 자를거에요 이걸 보면 그러면 머리가 너무 편하고 야 길게 진짜 여기 붙어져서 죄송합니다. 짧게 깠겠습니다 아 네네 저녁에 저녁에 팬분들 보시면 앞에서 직접 그래서 옆에 옆에서 들으려고 했잖아요. 아 귀여워 춤을 하니가 가스 워크 엄마야! 언열이 어디있어? 엄마야 네 여기까지 백호인은 저희의 약간의 말도 안 되는 도브쇼였고요 미트 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백호인이가 해외에서 말을 못 해가지고 응원이가 엑스도 보시는 밖에 모르겠어요 그냥 파이싱만 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응원이가 외쳤나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엑소루션을 즐기고 있잖아요? 예예예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놀아주셔야 돼요 예예 저희가 크리스마스에 여러분들과 함께 못했잖아요 예예예 뭐라고요? 크리스마스에 함께 못했잖아요 아, 함께 못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예예 드리겠습니다 예 이미 다 아는 그 약간 스타벌이거든요 이게 앵콜이잖아요 대사를 누가 어디서 많이 보고 아니 아니 좀 왠지 좀 바꿔줘 그랬어요 아, 미니아 여러분이 하나 바뀐 게 있어요 너너마 여러분들께서 같이 메리크리스마스를 해주시면 아, 진짜 많이 바뀌었다 아, 또 하나 바뀌었어 어머니, 이거 하나 바뀌었어요 모두 또 하나 바뀌었어 알겠습니다, 본 개편 느낌이네요 아,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메리크리스마스를 해주시면 저희가 노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해주시죠 네 자 1,2,3 베리밤